오늘 아침 볼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더 차갑습니다. 어제 아침보다 더 추운데요. 지금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오고 있으니까요. 오늘 출근길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광주의 기온이 영하 3.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. 찬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. 오늘 낮 기온 광주가 6도로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또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.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좀 건조하겠습니다. 특히 여수 등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. 작은 불씨도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은데요. 장성과 영광이 영하 4도, 나주도 영하 4도, 장흥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오늘 낮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밑돌겠는데요. 광주가 6도, 화순 5도, 장흥 7도, 순천과 여수도 6도가 예상됩니다. 오늘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.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.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.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ставляjut